B 거점을 차지했다 저게 A 거점을 차지했다 쏙 2조 A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아예 E 거점을 빼앗겼다 E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난 자네의 힘이 부러워 A 거점을 빼앗겼다 1-2-1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벤티지를 얻었군. 발성 2조!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오프 멤버들은 2조! 아! ㅎㅎㅎ ㄷㄷ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둡의 기질을 받고 있잖아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수탑이 Valerie 올라갔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이 점령했다. 이렇게 저 자유의 공격을 쓸 수 있습니다. 이 거점이 점령했다. 이 거점이 점령했다. 이 거점이 점령했다. 히힛 터뜨린... 1, 2, 3, 2... 히힛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글쎄요 ㄷㄷ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이보다 멋진 승리는 없을 것이다. 이보다 멋진 승리는 없을 것이다.